영국의 제독 호레이쇼 넬슨은 수많은 해전에서 승리했으며 히틀러의 야역을 좌절시킨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처칠과도 같은 대접을 받은 명장이었다. 당시 유럽 전력을 장악한 데다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나폴레옹의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상대로 트라팔과 해전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혈전을 벌인 끝에 목숨을 걸고 승리하여 결국 영국을 지켜낸 장군이기도 하다. 이런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영국의 전함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넬슨급 되시겠다. 넬슨급이 건조되던 시절 세계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은 워싱턴 군축조약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고 있었다. 워싱턴 군축조약은 미, 영, 일, 삼국의 주력한 보유 비율을 5대5대3 수준으로 제한했는데 문제는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일본은 16인치 전함 나가토급을 건조하고 있었으며 이미 2번함 무츠까지 건조 완료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 당시 미, 영, 일, 삼국의 모든 전함을 통틀어 16인치급 전함들은 미국, 메릴랜드 한 척, 일본, 나가토급 두 척, 영국은 아예 없었다. 이런 수준이었던지라 미국, 영국은 비상상태였다. 어떻게든 일본의 16인치급 전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싶었던 미국과 영국은 무츠를 해체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러나 일본은 음... 그런 거 없고 우리 무츠 이미 다 만들었으니 엿드세요 로 일관했고 그에 빡친 미국과 영국은 그럼 무츠 인정하는 대신 우리도 16인치 두 척씩 뽑는다. 쫄리면 무츠 포기하던가 라는 어이없는 방안을 내놓았다. 상식적으로 워싱턴 군축조약이 표면상으로는 상대 전함 뽑는데 자신도 지지 않으려고 전함을 만들다 보니 그 어마어마한 전함 생산 비용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자 체결한 것인데 그래도 양측이 언제 싸울지 모르는 마당에 당장 전함 부츠 하나 때문에 그보다 더 신령인 적 전함 4대를 탄생하게 할 리는 없어... 보였지? 당장 눈앞에 전함이 아까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일본이 거기다가 대놓고 코를 외치는 바람에 원래 시나리오 대로였다면 16인치는 구경도 못했을 영국이 갑자기 16인치 두 척을 건조할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이 해프닝의 주인공이었던 무츠는 자신 때문에 적에게 전함 내대를 만들어주고는 아무런 활약 없이 자국 항구에서 폭발 엔딩을 맞게 된다. 아무튼 영국은 이 금쪽같은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 조약한도 배수량 3만 5천 톤 내로 가장 강력한 전함을 만들자는 모터로 기존 16인치급 훈량 전함으로 계획되어 있던 G3의 설계를 토대로 조약형 전함 중 가장 강력한 넬슨급 전함을 탄생시켰다. 넬슨급 전함의 스펙 중에서 단년 주목해야 할 것은 보기만 해도 흉악하기 짝이 없는 피라미드 형태로 한 구역에 몰아넣은 16인치 구문의 주포였다. 당시 이 구문의 위험은 장난이 아니었는데 동식이었던 나가토, 메릴랜드가 전부 16인치 8무늬 상황에 구문을 달았던 데다가 이 포 또한 최대 사거리 4만 1,600m까지 닿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주포를 피라미드 형으로 배치한 이유는 중앙집중형 구문을 통한 화력 증대와 한 포에 필요한 장비를 한 곳에 몰아넣어 탄약국 주포 부위 배치에 소모되는 공간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함체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줄여 여유 중량을 확보하고 장갑 방어 구역을 최소화하여 마치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 급처럼 굉장히 뭉툭한 디테일을 자랑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이를 통해 얻은 여유 중량을 그대로 집중 방어 장갑에 부어버렸는데 최고로 두껍게 바른 현측 장갑은 그 두께가 무려 356mm였고 심지어 이게 경사 장갑이라 실제로 방어 능력이 더 좋았다. 여기에 포각식 부포 대신 포탑식 부포를 도입한 덕에 부포의 조준 범위가 넓어지고 유폭이 나더라도 함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대한의 공간 활용으로 16인치 구문에 대응 방어 장갑까지 35,000톤 내에서 다 때려박은 것까진 좋았는데 그로 인해 희생된 것이 너무 많았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기동력.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다보니 기관 용접까지 덤으로 날아가서 그냥 작은 엔진 두 개를 붙여서 큰 엔진 한계급의 출력을 얻었는데 문제는 비슷한 출력을 내는 건 가능했지만 그렇다고 큰 엔진 한계급의 신뢰성과 작동성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는 바로 넬슨급에게 치명상으로 들어와 전후에 검사해봤더니 당장 보일러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기관부의 무리가 심각했으며 중앙 집중형 주포탑 배치와 함께 대양 순향에 맞지 않는 심하게 뭉툭한 모양과 퀸 엘리자베스보다 못한 저성능 변태 엔진의 합작으로 후드와는 비교도 못하고 퀸 엘리자베스보다도 더 굼뚤 정도로 기동력이 정말 개판이 되어버려서 입출항 할 때마다 사고 치지 말라고 한대 최우미로 배정할 정도에 아무리 밟아도 최고 속도가 24노트를 넘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저 개판에 가까운 기동 성능으로 인해 골에 33,000톤급 전함이라는 놈이 풍랑을 제대로 뚫고 나가지 못했다. 날씨가 안 좋을 경우 길을 제대로 일정 각도로 맞춰놓지 않으면 직진항해 자체가 안 될 지경인데다가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 큰 전함이 거의 구축함급으로 요동쳤다고 한다. 거기에 이렇게 포에 올인한 결과 집중 방어를 극단적으로 먹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뢰에 대한 방어력은 매우 나쁜 축에 속했다는 것도 함정이다. 그렇다고 전투력은 기대했던 대로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던지라 분명히 16인치 구문의 화력은 좋았는데 정작 그 화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 넬슨급의 주포 배치는 극단적으로 중앙에 몰아넣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를 가졌는데 이로 인해 포를 전부 전면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 3번 포탑이 2번 포탑에 가려져 전면 공격시 3번 포탑 16인치 세문이 봉인되고 거기에 덤으로 주포 간 간격도 엄청 좁아터져서 포탑을 돌려 구문 일제사를 할 경우 충격파가 증폭되어 함 자체에 데미지를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일제사격하면 사통장치 한두 개는 꼭 고장났으며 한 번은 일제사격에 함교 유리창을 날려먹기도 했다. 즉, 전투 중에 일제사 한 번 하면 전함을 지휘하던 장교들이 유리창 파편 받고 부상 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 16인치 한포들도 애초에 제대로 된 물건은 아니었던 게 저 당시 넬슨은 3연장포를 쓰기 위해 당시 고속탄을 전문으로 쓰던 독일에게 피해를 입은 유클랜드 해전 전운을 참조해 경량 고속 철갑탄을 사용했다. 탄이 가벼웠던 관계로 발사시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쉽게 3연장포를 만들 수 있게 해준 탄이었지만 아무리 골에 날고 기어도 경량탄이었던 관계로 사정거리의 절반인 2만 미터 정도까지 쓸만해도 그 이후부터는 동급 16인치들에 비해 위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근데 얘는 장거리 포격전으로 먹고 사는 전함이었다. 아니 그럼 16인치는 왜 단거야? 이렇듯 넬슨급 전함은 결함투성이었지만 이러한 속사정을 적국이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고 16인치 주포의 구경발로 인한 존재감이 워낙 강력했기에 현역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넬슨급 2번함 로드니가 참가했던 비스마르크 추격전으로 KGV와 함께 16인치 펀치를 비스마르크에 날리며 비스마르크 침몰에 일조하였고 그 외에도 이탈리아 해군 봉쇄라던가 동남아로 가서 일본군 보급시설 포격 등의 임무를 하기도 했다. 참고로 넬슨급의 경우에는 수성선단 호위 임무도 같이 했는데 이때 샤른 호스트가 공격하려다가 16인치와 떡장의 패기에 쫄아서 후퇴했다는 일화가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소개하자면 사실 이 전함에게 이름을 준 영국의 전설적인 제도 포레이쇼 넬슨은 그 엄청난 활약과는 달리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 매우 저돌적인 성격이었고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함대를 돌진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문제는 그의 판단은 대부분 정확했으며 언뜻 보기에 무모했던 공격이 거의 항상 성공했으므로 그는 상부로부터 아무런 질책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용맹함과는 반대로 그는 배 위에서 지휘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멀미를 하는 체질이었고 격렬한 전투 도중에 오른쪽 눈을 잃은 액구였으며 털상 가상으로 남은 눈의 시력조차 나빴고 중상의 휘유증으로 오른쪽 팔도 잘라내었던지라 넬슨이라는 인간 자체가 그 공격적인 성량과는 반대로 건강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그러나 넬슨은 그러한 신체적 악조건 하에서도 트라팔과 해전에서 자신의 장기인 돌격으로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들을 전멸시켰던 것이다.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그가 타고 있던 기함 HMS 빅토리에 무려 수백 개의 수류탄이 날아오기도 했다. 그러한 장군의 이름을 딴 넬슨급도 의도는 좋았으나 결함에 가까운 전함이었지만 태생적인 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에 투입되어 대전함 포격전을 버텨냈고 그 이후에도 엔진 혹사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단 한 번도 트러블이나 침몰의 위기를 겪지 않고 모든 작전을 잘 치르고 돌아와 군함으로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으니 넬슨급 전함은 무기로서의 본분을 다 한 편이었다.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넬슨급 전함 역시 과도한 유지비 때문에 1949년에 결국 다른 군함처럼 고철로 분해되었는데 이때 만약 넬슨급 전함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트라팔과 해전에서 걸레짝인 자신의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용맹하게 함대를 지휘하다 유탄에 전사한 넬슨 제독이 남긴 유형과 같은 말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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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